정제마진이 5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유사들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업계의 실적 기대감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인 정제마진. 정유사의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석유제품 공급 불안정과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정제마진은 5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넷째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전주보다 0.52달러 상승한 배로당 18.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높은 수치이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제마진 4에서 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이와 비교해도 4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으로 당분간 정제마진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에 따른 영향으로 정제마진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SO1, 현대 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사의 올해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정유사사는 정제마진 상승세로 총 7주 2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제마진 초강세에 힘입어 연이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 1조 532억 원, SO1 1조 1,9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